자, 여러분들 6평 보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자, 시험을 못 본 친구들은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우리 분석 강의 등을 보면서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라는 그 원인을 파악해 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새로운 방향을 설정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적이 잘 나온 친구들도 너무 자만하지 말고 이것이 진짜 나의 실력일까라는 걸 한 번쯤 고민해 보고 내가 찍어서 맞은 부분이 있다,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은 틀린 거로 생각을 하고 다시 또 공부를 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 지금의 나를 발전시키는 그런 계기로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못 본 친구들을 울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이번 모평이 예비 시행과 그리고 작년 수능과 어떻게 다른지를 이야기를 해볼 거고 난이도 등등을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자, 전체적으로 예비 시행이나 작년 수능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내려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난이도가 내려갔다라는 근거를 이제 독서 영역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독서 영역을 보면 우리 달라진 부분이 지문이 4개로 늘었다는 거죠. 그럼 4개의 지문으로 늘었는데 어떻게 쉬워졌습니까? 라고 하는데요. 지금 예비 시행을 하면서 독서 문제는 17개의 문항으로 2문항이 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늘어난 문항 때문에 3개의 지문으로 문제를 6문제, 6문제, 5문제 내려고 하니까 지문이 길 수밖에 없었어요. 학생들이 부담이 굉장히 컸죠. 그래서 여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입문결합형 지문은 난이도 그대로 이거는 6문제로 갔고요. 그러면서 길이도 기존과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법경제라든가 그리고 과학기술 지문의 어떤 지문의 길이를 낮추고 부담을 줄여주면서 문항수도 줄였습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굉장히 짧은 3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진 독서론 이거는 예전에도 한번 들어왔거든요. 3년 전에. 독서론이 새 문제가 오면서 어쨌든 여기에 갖고 있던 지문의 길이에 대한 부담을 줄여줘서 여러분에게 독서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이려고 했다라는 게 첫 번째 특징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는 독서를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지문이 많이 짧아졌기 때문에 복잡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법경제나 과학기술을 포기했던 친구들도 이제는 도전을 해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문결합형 같은 경우에는 기존보다는 훨씬 잘 냈습니다. 기존에는 가나가 결합되어 있지만 실제로 문제에서는 결합형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이제 정말로 결합하는 좋은 그런 문제들로 되어 있었다는 것. 그래서 인문 지문 가나형은 두 제시문의 관계성, 연관성을 보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라는 걸 명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학. 문학에서는 또 어떻게 달라졌냐면요. 역시 읽기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예비시행과 그리고 3, 4월 교육청에서는 고전소설 두 개를 합쳤단 말이죠. 그러면 소설 자체도 긴데 이게 가나형 결합형이었기 때문에 부담이 엄청 컸죠. 그런데 이것을 없애버렸죠. 그래서 문학 같은 경우는 고전소설에서 결합형이 사라지고 단독형으로 바뀌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읽기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고전시가도 기존에는 비문학과 그다음에 고전시가 여러 개 작품이 나와서 공통된 주제를 갖고 있는 비문학 읽기에 대한 부담이 있었지만 이 역시 길이를 줄이기 위해서 둘 다 다 읽기 길이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냥 고전시가 두 개랑 그리고 수필이 결합되는 기존의 방식을 따라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학에서 이제 우리가 EBS들을 반영을 했고요. EBS EA 작품은 고전시가에서 두 개 그리고 현대시에서 한 개로 낯선 작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수능에서는 EBS 반영률이 더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50% 반영으로 줄었다고 했는데 그걸 지키지 않았거든요. 현대시는 한 개는 있었고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새로운 문제 유형은 따로 없었고 문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눈을 강조하는 보기랑 선택지를 먼저 본다면 아주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굉장히 쉽게 내서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화법 작문, 화법 작문의 경우는 새로운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법 작문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화법 작문을 할까 엄매를 할까 고민한 친구들은 잘 들어보세요. 화법 작문의 같은 경우는 새로운 유형이 없었고 그냥 우리가 강연 부분이 나오고 새 문제. 이제 좀 달라진 게 있다면 대화, 화법 대화랑 그것을 글쓰기로 옮긴 장문이 결합된 그래서 이 부분이 부담이었는데 이 부분이 문제를 다섯 문제로 확 늘었다는 것은 이제 지문이 결합되면서 길어진 대신 문제를 많이 내서 시간을 줄이는데 도움을 준 것이죠. 그리고 그냥 조건과 그것을 학생의 글쓰기를 옮긴 부분은 새 문제. 이렇게 되어버렸죠. 그래서 화법 작문은 새로운 문제 유형은 없고 문항스 배치에 있어서 이렇게 달라지고 부담을 줄여줬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화법 작문과 엄매 친구들, 선택한 친구들을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는 어쨌든 지문이 이렇게 세 개로 어떻게 보면 총 네 개로 돼 있어서 읽기 부담이 있는 반면에 모든 학생들이 대부분 내용이 쉽다는 생각으로 화법 작문을 선택했고 언어와 매체를 이제 문법이 있다는 걸로 많이 기필을 했거든요. 상위권 친구들만 많이 선택한 것 같은데 언어와 매체에서 문법은 상당히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기도 쉽고 짧았고요. 보기를 통해 두 문제. 이거 짧고 쉬웠고 그냥 단독 문제, 문법 문제가 하나가 있었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화형론이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문법적인 지식을 몰라도 주어진 조건에서 다 풀 수 있도록 아주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실수일지 모르겠지만 고전 문법이 빠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언매를 선택한 친구들은 더더욱 쉽게 느꼈을 것이고 시간을 더 줄일 수 있었습니다. 매체 같은 경우도 보니까 예비 시행이라든가 우리가 3, 4월 평가원을 보면 이 조건들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지는 않지만 조건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조건이나 이런 형태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친구들은 의외로 굉장히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아직 언어와 매체 둘 중에 확실하게 결정을 못한 친구들은 글 읽기에 자신이 없는 친구들은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상한 대로 제가 예상한 대로 형평성 난이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문법을 쉽게 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반적인 어떤 형태를 제가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이번 시험 문제는 학생들에게 읽기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용은 깊기보다는 우리가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제가 평가를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거잖아요. 내용은 전체적으로 쉬워지고 있고 글 읽기에 대한 시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이제는 국어의 가장 큰 관건이 끝까지 내가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끝까지 풀 수 있는 언제나 독해력을 요한다는 건 변함이 없는 거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글 읽기에 대한 부담은 줄여줬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읽어야 될 양들은 크게 줄지 않았다는 거예요. 긴 지문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한 지문이 늘어났기 때문에 부담이 줄지 않았다는 거죠. 역시 소설에서만큼은 고전소설 두 개를 결합한 형에서 살짝 하나를 빼는 바람에 문학에서는 충분히 시간을 줄 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문학에서 충분히 시간을 줄이는 연습을 좀 해서 문학을 20분이나 25분 때까지도 충분히 줄여줌으로써 이 독서의 영역을 우리가 45분 때까지 충분히 확보를 하게 된다면 언매 또는 화작을 열한 문제니까 언매나 화작을 10분대로만 만든다면 충분히 끝까지 읽어서 여러분이 실력 발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 평상시에 지금처럼 문학 작품을 암기하려고 EBS가 좀 나왔다고 암기하거나 내용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 EBS에서 나왔지만 문학 같은 경우는 보기 보기 내용들과 그 조건들이 조금은 까다로웠기 때문에 거기서 독해력이 없는 친구들은 대부분 틀렸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학 같은 경우는 역시 보기랑 선택지를 읽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공부 방법 문학은 역시 보기랑 선택지를 연결시키고 이걸 가지고 기준을 잡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독서 같은 경우는 지문이 짧아졌으니까 이제는 서론에서 기준을 잡고 예측하면서 그리고 제 강의를 보게 된다면 구조화하면서 논리적 글쓰기 틀로 예측하면서 구조화, 정리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십시오. 그렇다면 어렵게 느껴졌던 입문 지문들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거고 과학기술이 어려웠다면 두 개 정도의 과정 매일 연습하는 거죠. 그것들을 비교하는 걸로 쉽게 예측이 되면 구조화할 수 있으면 어렵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1등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지금부터 다시 공부 방법, 올바른 공부 방법 올바른 공부 방법이란 여러분들이 주어진 조건을 스스로 읽어가는 힘을 키우는 겁니다. 자, 비문학을 지식으로 풀거나 비문학을 선생님들이 정리해 준 구조를 암기하거나 쳐다보고 있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 단어 때문에 이거를 스스로 예측하고 구조화 스스로 하고 문학도 보기란 선택지를 통해서 이 작품은 전혀 몰라도 벌써 핵심을 파악해서 그 부분만 빠르게 풀어갈 수 있는 이런 능력을 키운다면 충분히 이해가 될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해설 강의를 보지 않았으면 해설 강의를 보면서 문학을 보기 선택지로 얼마나 빠르고 쉽게 명쾌하게 풀 수 있는지 독서도 자, 글쓰기 기준, 논리로 첫 문장, 첫 단락을 통해서 다음에 나올 것들을 예측하면서 아름답게 구조를 그리면서 바르게 풀면서 읽으면서 얼마나 쉽게 문제를 푸는지 확인해 보신다면 여러분들도 할 수 있으니까 공부 방법의 변화를 먼저 하시고 그 올바른 방법으로 그 다음에 열심히 하는 게 붙어야 되는 거지 잘못된 방식으로 열심히 할 경우는 변화가 없습니다. 국어는 그래서 아무리 해도 성적이 안 느는데 여러분들 올바른 방법으로 한다면 짧은 시간에도 국어는 반드시 오르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해설 강의나 유평 분석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잘못된 공부 방식을 바뀌는 그런 전환점으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